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팀의 6연패를 막기 위해 강타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선발 등판에 호투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토론토는 양키스전 3연전에서 3경기 동안 43실점을 기록하고 지난 매치전 류현진의 승리 이후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에이스 류현진이 등판하고 상대 선발 투수인 벨라스케즈는 상대적으로 약한 투수이기 때문에 토론토 팬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오늘도 혼자 싸웠습니다. 1회부터 수비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이후 류현진은 3,4번 타주와를 연속으로 3지드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4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 5회엔 연속 피한타를 허용하며 2점을 내줬지만 1사 만루에서 실점 없이 위기에서 벗어나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6회 3사 원태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하며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3지는 8개나 잡아냈지만 토론토 타선은 상대적으로 약한 필라델피아 투수진을 상대로 단 1점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류현진이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득점권에서 점수를 못 낸게 아니라 9이닝 동안 안타를 단 2개밖에 못 쳤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필라델피아 강타선을 상대로 고군분투한 류현진의 경기를 지켜본 토론토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겨야 하는 경기야. 선수들은 자신감에 차있어. 졸리스를 위해 이기자. 도와줘 류현진. 너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22번째 결혼기념일 대신 오늘 경기를 선택했어. 제발 이기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꼭 이겨야 돼. 류현진을 4명 더 복제하자. 우리가 에이스를 내고도 못 이긴다면 난 오늘 죽을 때까지 술 마실 거야. 마운드 때문에 류현진이 다친다면 우린 폭동을 일으킬 거야. 오늘도 이러네. 오늘은 그래도 출루를 했어. 더 나아졌어. 우린 1루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7이닝을 자주 던졌어. 왜 토론토에서 못하는지는 놀랍지도 않아. 1루에서 병사를 처리했으면 류현진은 투구수 10개로 1회를 끝냈을 거야. 그게 긍정적인 점이야. 고마워 류현진. 너 없이는 나도 없어. 개쩌는 커브였어. 류현진 나오는 날이 정말 좋아. 류현진은 우리가 근래 갖고 있던 투수 중에 가장 보기 좋은 투수야. 에스트라다나 벌리도 좋았지만 류현진은 특별한 뭔가가 있어. 오늘은 류현진과 젠슨의 의사소통이 좋아 보여. 우리가 류현진을 4년이나 쓸 수 있다니 너무 좋아. 난 이 큰 친구가 정말 좋아. 오늘 커브 진짜 개쩌네. 사랑해 류현진. 류현진한테 득점 지원 좀 해줘. 비지오. 공을 최대한 오래 보고 볼렛을 많이 얻는다. 비셋. 공을 땅에 던져도 친다. 하퍼도 류현진의 공에 놀랐어. 하퍼가 충격받았어. 하퍼 표정이 내 생각이랑 똑같아. 류현진 미쳤다. 점수 지원 좀 해줘. 우리 에이스가 정말 좋아. 4회 이후 0대0인 게 이번 주 최고의 경기라니. 비하가 좋은 수비를 하다니. 비하의 좋은 수비였어. 모두 박수 쳐줘. 류현진을 4명 더 복제하자. 트래비스 쇼의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필라델피아는 야구를 하네. 이기는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 우린 망했어. 류현진이 커터로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땅볼 3개가 불은하게 다 안타가 됐어. 와 커브 미쳤다. 좋았어 류현진. 하나만 더 잡자. 이번 이닝에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할 줄 알았어. 류현진이 위기를 잘 막았어. 류현진은 진짜 남자야. 류현진은 진정한 에이스야. 우리의 다른 투수 중에 저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투수가 있을까? 류현진이 우리 팀이라 행복해. 류현진을 다음 이닝에도 내보내. 5점대 투수한테 2안타 1점이라니. 그냥 류현진한테 타자도 하라 그래. 토론토 팬들은 류현진의 호투에도 6연패를 당한 것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9이닝 동안 1득점을 한 토론토 타선을 데리고 이기려면 방법은 완봉승밖에 없네요. 다가오는 포스트 시즌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